안녕하세요 하이 로즈마리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간월함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간월함 여기 충남 서산에 가장 유명한 관광지 간월함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바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간월함이에요 간월 템플 여기가 물이 안들어가요? 물이 들어오면은 도착할 수 있을까요? 발을 따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시간이 있어요 시간 제한 리미트가 있어요 가자 빨리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거의 3시 한 10분 20분 돼서 거의 나와야 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시원한데? 시원한데? 겟딩블렉 주무시는 분들도 있네 갑시다 이게 무슨 프랑스의 몬셀미셸 몬거 같습니다 여기다 부촌이 계시네 이 절이 조그만 섬 위에 있기 때문에 안 그 내부가 작아요 스몰이에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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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ıl까보궈렉 여기는 이게 아내를 본 인사이드보다 아웃사이드가 better 여기요? 이 애 booster 거기다 introduction Materials 오세 한국 Almost ㅎㅎ 그래서 카톨릭이라서 여기서 기도를 할 수가 없네요 저희 어머니 암 걸리셔서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때 가족들하고 여기 와서 기도를 했었는데 엄마가 좀 낫게 해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여기서 소원 빌고 나서 소원 성취했었습니다 코인이 없어요 코인이 없어요 그 때 어디였지? 돈 넣었어? 코인인가? 어디 동자승한테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아 여기다! 여기다 있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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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톤 이 스톤 부다한테 캐시 제가 이 동자승님한테 여기 동자승님한테 시주했었는데 소원을 이뤘습니다 시주하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계속 건강하시니까 좀 만져도 돼? 어 터치는 괜찮아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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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기도 아 캔들 아 여기 올라가면 안 돼 여기 올라가면 안 돼 너네라 너네라 포도프레임 너네라 너네라 벌써 다 벌써 한 바퀴 다 둘러봤네 여기서 가자 아 종 치면 안 돼 와 와 아 아 아 네 아信長 아뇨 그 빛 소사리 소사리 이런 거 있네 아 어 크랩에 게임하고 싶어요 어 여기 없는 거 없을 거 같아 여기가 있는 거 저기? 저기 가보자 저쪽으로 가봅시다 이 마리가 개 찾고 싶다고 해서 개가 있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크래비 있을까? 과연 크래비 있을까요? 여기 있었나요? 모든 게 다 죽어 오션이 별로 안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바다에 아무것도 없어서 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돌아가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여보 개가... 개 한번 터치해봐 안 물어? 진짜로? 안 물었네 어디 어디? 여기 Can you show me? 조심해 아 봐봐 우후 으아 무서워 아 무서워 떠있어 오우 팔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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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좋네 생각보다 색깔이 어? 안 보여 안 보여 어 아 아 아 여기 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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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오 보동 움직여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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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잘 가네 너무 귀여운데? 오우 오우 스파이더 네 니셸 어디갔어? 으응 아유 거미 같네 다 죽은 줄 알았더니 갯벌은 살아있네 로즈마리 수빈이 형 많이 찾았어요? 여보 이런것도 안돼 기념품이야 이런것도 안돼 이거는 죽은거니까 가져가도 돼요 아 진짜? 어 아니 여보는 진짜 항상 안된다고 안된다 네이처는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아 좋다 어 좋다 어때요? 좋아 기념품까지 수빈이야 without fei you got the 수빈 from the nature 이한영! 이한영 말이 다 맞았어요 맞지 we don't need to spend the money we don't need to spend the money 그냥 잘 많이 쓰는데 자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해미읍성 한번 봐 가봐야 되는데 해미읍성? 해미읍성 이 서산의 capital 이 시티 아 서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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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우션